아웃!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며 추워줄게 살아나고 한 명 다운 빛헤드님 팀 딱 끈 거예요 아 헤드님 팀이에요? 바로 앞에 저 위로 올라가서 죽일게요 나이스 막타 좋아요 나머지 스크리머 부기 나이스 WK 좋아요 한 맨 더 그 지붕이 한 맨 더 있어요 다른 애 뒤에 한 명 못 죽는 거 같아 뒤에 뒤에 올라와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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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W 베럭 한 대 때려놨어요 포리니 한 대 때려놨어요 제 피 P70이야 나이스 좋아요 일단 지붕에 제가 옥상에 있다 지붕에 괜찮거든요 어? 베리니 같아 아 베리니한테 포리니 같아요 포리니니까 무조건 피 먹어야죠 체크 붙는다 오시면 들어갈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밥 깔아놨어요 체크 둘 다 덧가라 옆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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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걔가 도망친다 아 맞다 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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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옆에서 저기 또 있는거 같은데요 빨리 들어가자 이거 킬 먹어야 돼 어 체크 포리니에 두명이예요 1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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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세요 나이스 옆에 옆에 화방에 어 틸타있어요 저 남동쪽 집 어 틸타있어요 여깄다 여기있다 여기잎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얘네 잘 못하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킬 드시는게 나요 뭐야 나이스 나이스 어 저거 어 체크 체크 두명 세명 세명 여기 2명 토마토 토마토 두명이예요 한명 대피 하얀 옷 다운 아닌데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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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앞에서 춤추는데요 누구지 죽여버려 실드를 주는데요 누구야 누구 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당신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이 사람 나이스 카이 뭐야 이 사람 저격된거야 뭐지 옥상에 있을수도 있어요 한 명 오른쪽으로 갔어요 지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애는 봤어요 저 언덕에 300 330 점프하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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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타고 가죠 이거 실드 다 깠어요 한 명 때려주시면 돼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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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왜 이렇게 안 죽어 바로 앞쪽에 사람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점프해 갑니다 포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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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체크 두 명 두 명 한 명 포리니 아니에요 나이스 나이스 식킬 아 얘들 끝이에요? 네 끝이에요 아 나이스 나이스 한 명 진짜 국경이 밖에 없어요 빨리 오세요 선생님 10점 10점 이거 10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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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찾아야 돼 이 차 찾아야 돼 오 떨어졌어요 바로 앞에 15 하얀 옷 개피 뒤쪽에도 한 명 있어요 안 돼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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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때렸어요 60 피해 60이에요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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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구 날아왔어요 이쪽으로 온다 개타피 피해해요 피해 눈장님 이거 부셔요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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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플로 쏘세요 라플로 나이스 1분 남았다 1분 1분 어 저기 북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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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1평집 여기 맞아요? 네 그거 안에 있어요 아 쓰러짐 나이스 나이스 킬 해야돼 킬 해야돼 오케이 자 킬 죽였어 죽였어 안 돼 30초 남았어 어 어 여기 나이스 나이스 죽여 킬 킬 킬 처리 킬 처리 킬 처리 킬 처리 한 명 더 죽여 아 아 좋아 앞에 왼쪽으로 달려요 300 방향 돌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오케이 두 명 다운 아이스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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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빨리, 빨리, 빨리 갑니다 가동 왔어요 개피 포켓 다운 나이스 아 나 오른쪽에 한 명 따라오는데 기분 더러운데 저한테 바로 바짝 붙어서 오거든요 지금 어? 쟨다 돌았다 쪼르보내서 제가 옆쪽으로 가서 다른 애 와요 나이스 한 명 더 있어요 위에 2층 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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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역사는 2킬 옆에 한 명 축구장 한 명이네요 쏠게요 네 된다 개피해 이놈들 나만 때려 음... 어? 이 녀석 내가 선방 졌다 어? 내가 두 대도 먼저 췄다 흐흐흐흐 나이스 이 녀석 정의에 나이스 정의에 정의에 고깽이를 받으라 들어갈게요 한 명 형 제가 이거 호소 드릴게요 뭐요? 이리 오세요 아 저 빚어 진짜 개같은 은정님 싫어해요? 아니 왜 이렇게 안 뒤져 아 P6 남았어 얘 전 믿었습니다 저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순위 1라운드 2라운드 모든 최종 순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가 1위를 할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나는 빡빡이 스티로가 될지 3등도 살짝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될까? 와 와 또 3등이다 와 3등이로 됐네요 저희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너무너무 2위 그리고 3위는 4등이 아닌 게 어디예요 4등이 아닌 게 어디예요 와 마지막에 김박사 2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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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2위 2위 3위 4 refined 2위 10 10